학교 아시아 캠퍼스 리더십 컨설턴트에서 러브유 위크를 개최했습니다.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본행사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다루면서 학생들에게 과연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행사로 제공했습니다. 지난주 월요일 키커프를 시작으로 화요일 점심시간에는 유기농 점심과 함께 유기농 식물 가꾸기 행사를 저녁에는 이미지 컨설팅과 퍼스널 컬러 진단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이너 뷰티를 키우고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수요일에는 젠더 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젠더 매거진 행사를 진행했으며 목요일에는 탤런트 쇼를 끝으로 러브유 위크를 막을 내렸습니다.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 학생들의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IBS 강나희입니다.